오늘은요 일요일 10월 4일 우리 손주 대리꼬 라이뮤지엄에 왔어요. 라이뮤지엄에 우리 손주 대리구요. 라이뮤지엄에 왔어요. 라이뮤지엄에 왔어요. 우리 둘리랑이요. 이렇게 예쁘게 학을 접어서 저렇게 했네. 여기는 애들 키우기는 좋아요. 돈만 있으면. 오늘 비가 오니까 애들 내리고 많이들 오네. 이렇게 애기들 내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애기들 말이죠? 그래 많이 해야죠. 그래 원해요. 여기요. . 우리는 이원지다. 그래서 저의 엔iez에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미가请 부따라님. 그 눈에 들어간다고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아하겠네. 이런 데서도 생일 파티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나봐요. 우리 손주도 지금 어디서 할까? 지금 생일 파티를. 우리 우진이랑 우리 영훈이랑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새끼들도 아이들 천국이야. 천국 여기는. 우리 딸도 시간만 남은 애들이 있고 이렇게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이런 회권을 여기저기 다 끌어놓고 다 데리고 다니는 거에요. 그냥. 아유. 진짜. 이래요. 이렇게 좋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우리 딸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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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나라 제 국기도 여기다 해줬네! 너무 좋아요! 반갑네. 우리나라 국기가 있으니까. 안됨 매장입니다.